3%분간 1%분간 형 가반이 있어요? 없으면 신을 지켜야겠어 조금 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뒤집은 건 있잖아 한 뒤집어진 건 입술이 나와요 입술 나왔어요? 네 여기 나와요 아 그래요? 아 죄송 죄송 잘했죠? 너무 짧은데 몇 번 이렇게 해서 계속 걷는 걸로 할게요 이걸 알아서 연설도 했을 텐데 너무 어렵다 어허 만족수 샤넬 과목은 닭살 다 나오는데? 뭐죠? 안 나와요 안 나와요? 이것만 주무지마 안다, 안다, 발이 아예 안다, 오케이, 닿을 수 없는 길이야.